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? FLAB, FLAB이 있었어요 FLA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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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AB Really, I don't like it 누구? 나! 반갑습니다 여러분! 누구? 나! 탭댄스입니다 자,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다시 기본기를 잡아볼까 하는데요 탭댄스 기본기의 양대산맥 뭐였죠? 바로 SHOPPLE과 FLAB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FLAB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그 훈련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탭댄스는 무게중심을 잡는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FLAB 연습을 한번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우선 루틴을 한번 보실까요? FLA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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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휠, FLAB, FLAB, FLAB 휠, FLAB, 휠, FLAB, 휠, FLA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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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휠 자, 이렇게 휠 드롭을 넣어서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A, A, B, A 형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뒤를 돌아서 한번 다같이 따라해볼까요? 우선 오른발로 시작해볼까요? 5, 6, 7, 8 플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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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플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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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플랩, 힐, 플랩, 힐 플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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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누구? 나! 자, 주의할 점은요 힐 드랍을 내려놓기 전에 뒤꿈치를 들고 무게중심을 잘 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을 한번 이어볼게요 5, 6, 7, 8 플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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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플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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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플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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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랩 왼발 플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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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랩 B, A 마디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2단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힐 드랍 소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소리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요 왼발 어때요? 따라해 보실 수 있겠죠? 뒷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5, 6, 7, 8 왼발 네 어때요? 단계를 조금씩 올려가는데요 혹시나 잘 되신다면 속도를 조금 올려줘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루틴인데요 혹시나 지금 이것도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3단계 하나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힐 드랍을 하나 더 넣어보실 텐데요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! 잠깐! 힐 드랍을 한 발로 많이 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힐을 일정하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드릴링 하듯이 바닥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힐을 두드려주시면 좀 더 깔끔한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힐 두 번째 힐 세 번째 힐 이런 느낌이 될 텐데요 마지막 힐까지 놓치지 않고 땅에 깊숙이 못을 박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 루틴을 3단계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? 5, 6, 7, 8 왼발 누구나 구독과 좋아요 누구 나 네 어떠셨어요? 이렇게 플랩 연습을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서 힐 드랍과 함께 연습해보시면 좀 더 근력을 기르는데도 무게중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누구 나